오늘은 국수랑 돼지고기 청정채를 잘라야겠구나 형 되게 뭐 지금 당황하는 모습 아니 아니요 청정채를 해야 이렇게 통째로 가지런히 하는 게 나을까? 완전히 제거해서 이미 하나하나씩 하는 게 낫겠지 제거해서 하나씩 하고 가운데는 조금 새끼들은 붙어있잖아요 자 저 정도면 마늘 몇 개? 양 어떨 것 같아? 이런 거 다 넣어도 될 것 같지?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지? 대파는 충분한 2개 2개? 생장 요거 하나만 하면 될까? 그럼 채로 쓸어야 되는데 어? 10개 10개? 형 위험해 자세를 자세가 안 나와 발로 밟아서? 어 아니 발 안 잘리니까 나를 너무 불러 태호야 이거 물감 이거 태호야 자기야 뛰면 되는데 이렇게 아 이게 자세는 좀 안 나오는데 생강이 향이 강해서 생강량은 되게 잘 정해야 될 것 같아 자세 진짜 불편한데? 어 이게 아까 올라가서 해봐 양반다리하고 대구실이야? 대구실 이렇게? 아직 칼질이 익숙진 않아 위험해 또 잘못하면 손톱 봤으니까 아 답답하죠 그 하나 잘면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 이게 정신이 행복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봤는데 답답한 건 뭐 언제든 왜 어디 두ует 두 مت 두 매번 정말 Set 잘 잘 자세 문 10 네 그 같은 미쩡 십 한